걔네봐요 귀여워 열심히 하는 거잖아 안 사주면 큰일 날 거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마카오 푸드 페스티벌 왔습니다 사람 많네요 먹을 거 진짜 많아 보인다 보여드릴게요 제 17회 마카오 미식절 오 크다 크다 형은 셀카 찍고 있고 오 냄새 너무 좋다 그쵸?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는 456 상해 술채관 네 한국인 저희 회장 환영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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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야? 이거인가 본데요? 이거 몇 payment에? 이거 70 70 사실 먹을 가치가 있어 보여요 어 이게 뭐야 너무해 이거 헬로 한국어 한국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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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한국어 오우 이거 봐 쩔어 맛있겠다 근데 근데 형이 어디갔지? 아 근데 진짜 종류 많다 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해산물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해산물이 여기가 바다 주변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은데 한국만두인데 이거? CJ왕만두 어, 부딪치에 미초 한국거도 팔구나 맞아, 여기 비비고 많이 팔아요 마트 가도 비비고 많이 팔아요 아, 근데 너무 크다 아직 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아, 콜라가 저렇게 나오네 어, 나도 비나 쪽인데? 비나? 헬로우 헬로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다이치 다이치 이거 제메이치 아,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이거 먹을래요? 네,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요? 아, 어떻게 잡고 난 슬프와 바이바이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 오, 맛있어 보인다 립인데? 립인데 30XX밖에 안 해 오, 30? 4,500원? 오, 맛있어 보인다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비나 옆이라서 좀 그러네 비나에서 안 사먹고 여기서 사먹으면 좀... 한번 먹어봐요 일단 하나 먹을래 오, 맛있어 보인다 오,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고 했었어요 맛있다 뭐, 맛있다 뭐, 맛있다 뭐, 맛있다 뭐로 만들었지? 하고, 치 네 드, 뭐, 라이치 헬로우 헬로우 진짜, 아오, 니, 스승호 하이 안녕하세요 한국 음식점 안녕하세요 오, 여긴 일본 촌도 있네 와 이게 본 게 다 끝이 아니었어? 형 이거 규모가 장난 아닌데요? 왜 근데 일본촌은 있고 한국촌은 없는거야? 한국 음식도 맛있는데? 어 이거 봐 맛있어 보인다 일본촌 할만하네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뭘 먹을까요? 저기 봐봐요 저기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어묵 종류 진짜 많다 와 맛있어 보이는 거 진짜 많다 포즈 취하고 얘네봐 얘네봐 얘네봐요 귀여워 열심히 하는 거 없었는데 안 사주면 큰일 날 거 같아 이게 완전히 많아 이거 이거 60kg 이거 한거 할까? 이건 뭐지? 아, 이건 좀 더 맛있어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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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광고 영상 찍을 먹을게요 일단 이거 만프라임 먹겠지 제가 찍을게요 어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로 만들었어? 양파 만들었어 김치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주이다드! 오빠! 오빠! 오빠? 응. 난 다꾸낙자고 난 다짜 오빠로. 자, 이번에는 립을 먹겠습니다. 괜찮다, 맛있다. 맛있죠? 딴 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믹서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안 해. 팬케이크하고 소갈비 맛? 뭐지? 게리야키. 게리야키? 소고기지. 소고기. 장사 진짜 잘 된다. 여기가 돈 제일 많이 벌겠다. 근데 뭔가 똥같아. 소고기지. 오, 맛있어 보인다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 끝장. 비주얼 끝판왕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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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랍스타보다 맛있어요. 근데 난 더 신기한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비주얼은 똥같이 생겨요. 성공, 성공. 다음 도전 깨기, 어디? 뭐야 이거? 스노클링이네 이거. 어, 이거 재밌겠다. 쎄다 임마. 안 돼. 살살해야 돼. 왜 이렇게 못하노? 안 돼, 안 돼. 집에 가라, 안 돼. 와, 진짜 못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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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여기 미슐랭 가이드를 받았대요. 세계적인 그런 음식 권위를 받은 곳인데, 여기 보면, 미슐랭 가이드. 아, 여기 삼겹살을, 그게 비법이었어. 미슐랭 가이드 받은. 역시 삼겹살은, 맛있어요. 손놀림이 미슐랭 가이드인데요. 이게 미슐랭 가이드를 받은, 오코네메야끼입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삼겹살이랑 같이 먹었는데, 맛있긴 하네요. 근데 미슐랭. 아, 맛있긴 해요. 아, 맛있긴 해요. 미슐랭이라는 소리만 안 적혀있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삼겹살 들어가 있는, 코네메야끼.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제작진에 동물의 아이돌들은 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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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nie, 광시, 오시아, 지민이 박진아, 예어. 이게 우리 한국인 viver은 없어요 나랑 다리 좀 있어서로 입 nak 그걸pir곤άν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노래가 다 삽샘송 밖에 없는거같애